탈모인구가 증가하면서 모발 성장을 촉진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다. 탈모는 대개 남성형 대머리와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남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탈모가 생기는 원인은 유전자, 스트레스, 계절의 변, 화 등 다양하다. 튼튼하고 강한 모발의 성장을 위해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다. 이 글에서는 모발 성장을 촉진하는 몇 가지 팁을 공유하고자 한다. 모발 관련 문제가 생기면 피부과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게 좋다. 하지만 평소에 섭취하는 식품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식단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불안 수치와 감정을 지켜보는 것도 필수적이다. 감정 상태가 달 모의 원인이 될 때도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모발 성장을 촉진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려고 한다. 1. 잘 먹기 균형 잡힌 식사를 하자. 균형 잡힌 식사는 어떠한 것을 의미할까? 신체가 잘 기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즉 다음과 같은 식품을 레시피에 추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백질, 고기, 생, 섬 및 계란 탄수화물, 콩과 식물, 파스타 및 곡물, 파스타 및 곡물은 통밀 또는 통곡물이어야 한다. 섬유질, 포도당 및 산, 과일 및 채소 건강한 지방, 견과류.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및 무지방 유제품 식품 섭취량에 주의를 기울이는 건 역시 필수적이다. 단백질 및 채소에서 가장 많은 양의 비타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단백질 및 채소 위주의 음식으로 식사하는 게 좋다. 탄수화물 및 포도당은 신진대사에 필요한 에너지를 준다. 지방은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되며 모발 성장에 필요한 세포를 재생시켜준다. 철분 및 아연이 높은 식품을 선택하자 철분은 우리 몸 구석구석에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가장 효과적인 공급원은 두부와 같은 콩 제품, 콩, 렌틸콩, 살코기 등이 있다. 그리고 아연은 체내 조직을 복구하기 위해 필요하다. 따라서 이 미네랄은 모낭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준다. 다크 초콜릿, 메가 및 호박에서 아연을 찾을 수 있다. 2. 독한 화학 제품을 피하기 우리 모두는 미용실에서 새로운 헤어스타일로 변신하는 것을 즐긴다. 그러나 미용사들은 대개 모발의 부드러운 질감을 손상시키는 매우 강력한 헤어스프레이와 같은 화학 제품을 사용한다. 화학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집에서 모발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또 최적의 방법으로 머리를 감는 방법도 알고 있는 게 좋다. 매일 머리를 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머리를 효과적으로 감는 것이다. 그리고 머리가 젖은 상태로 잠자지 않아야 한다. 2. 피해 정말 해롭다. 3. 스스로를 위한 시간 할애하기 앞서 언급했듯이 불안은 모발을 약화시킨다. 일을 막기 위해서 하루에 적어도 1시간 밤 동안은 좋아하는 일을 해보자. 스포츠, 독서, 친구와 영화 감상 등 불안을 잠재울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모든 것들을 해보자. 우리의 목표는 스스로 즐기는 것임을 기억하자. 바로 일상을 걱정을 떨쳐버리라는 것이다. 일을 하거나 가족 문제와 실행을 하라는 것이 아니, 다. 지금이 바로 내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기회다. 모든 순간을 즐기는데 집중하자. 위에 세 가지 지침은 안전하고 확실하게 좋은 모발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어떠한 부작용도 없으며 신체 나머지 부위에도 좋다. 이 지침을 통해서 전신을 돌보게 된다.